안녕하세요. 입맛 없는 유튜버 거제 김동삼입니다.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볶음밥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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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. 김치볶음밥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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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. 김치볶음밥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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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볶음밥을 준비했습니다. 김치볶음밥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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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볶음밥 한 번 더 이거는 계란에 넣었지 계란은 완숙도 괜찮지만 약간 반숙 반숙해가 스테이크집 가면 알쓰로 먹듯이 와 장라인 아 아 와 진짜 맛있다 아 만이 금방 김치 볶음밥 잘하네 누가 만들었지? 내가 만들었지 김치 볶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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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... 무거워... 하... 입맛이 없었어.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